1. 덕수궁 석조전 앞에 분수와 연못을 중심으로 한 정원의 양식은? 2. 프랑스의 정형식 2. 도산서당 마당 동쪽 한 구석에 못의 연을 심고 정우당이라고 한 것은 중국 진시대에 무엇의 영향을 받았는가? 1. 주렴계의 애련설 3. 범세계적인 유타운 건설붐을 일으켰고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조하는데 조경가의 적극적인 참여기기가 된 것은? 3. 전원도시론 4. 다음에 정원 가운데 방지원도형의 지당이 있는 곳은? 2. 창덕궁 부용지 5. 다음 중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으로 만든 것은? 4. 타고다 공원 6. 조선 숙종 때 문신인 우암송시열이 지은 별서로 국지원도형의 연못이 있는 곳은? 4. 남간정사 7. 통경선 정원을 주로 설계한 조경가는? 3. 안드르노터 8.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정원으로 만든 것은? 1. 졸정원 9. 일본 선사상의 정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2.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경관을 조성한다 10. 전동정원에서의 석탑과 유사한 형태의 오늘날 현대 조경시설물은? 2. 벤치 12. 조선 태종 때에 설치된 오늘날의 이정표 역할을 한 것의 명칭은? 1. 부자 12. 다음 조경가와 그들이 설계한 중요한 작품의 연결이 옳지 않는 것은? 1. 윌리엄 켄트 앰프턴 코트 13. 조성 시기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1. 영양서석지 대전 남간정사 강진 다산초당 서울 부암정 14. 조선시대에는 풍수지리설 및 음량오행사상 등이 정원수의 선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주택정원의 장소에 따른 수중 선택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3. 전정 오동나무 15.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사실주의 풍경식 정원양식이 주도적으로 펼쳐진 국가는? 1. 영국 16. 다음 중 바빌론의 공중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하늘에 매달아 조성하였다. 17. 16세기 페르시아 압바스왕이 이스판안에 만든 왕의 광장이라 불리는 우배공간은? 2. 마이단 18. 다음 궁성 중 외성 중성 내성 북성으로 된 것은? 3. 고구려의 장안성 19. 헤이안지대 침전조정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침전조의 원형은 평등원이다. 20. 다음의 그림은 이탈리아 노단건축양식의 3대 평면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이유형의 이름과 여기에 해당하는 별장의 이름은? 2. 병려의 형의 스태장 22. 시설면적 15,000m의 문화 및 집회시설이 상업지역에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주차대수 기준을 적용하면 부설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최소 주차대수는? 3. 대때 22. 다음 중 공장 조경 계획의 원칙에 가장 위배되는 것은? 1. 종업원을 위한 휴양 및 휴게 공간, 운동 공간, 위략 공간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 23. 조경이 갖는 특징을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와 비교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도시설계에 비교하면 조경은 최종 모습이 존재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24. 마리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위략용 보트의 보건시설과 기타 서비스 시설을 갖춘 일종의 적막시설이다. 25. 다음 보기의 설명은 무엇인가? 2. 이콜로지칼 석세션 26. 어의 구별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태도를 관찰하는 척도법의 한 가지이다. 27. 인간행태 관찰 방법 중 시간차 촬영에 이용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사 내용은? 1. 광장 이용자의 하루 중 보행통로 및 머무는 장소 조사 28. 다음 중 도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녹지지역 안에 있냐에 대해서는 축척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의 지적도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9. 호른 대인관계의 거리를 네 종류로 구분하였다. 다음 중 종류와 거리와의 관계가 틀린 것은? 4. 공유거리 12에서 14피트 30.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1. 생태자연도 31. 다음 정규 골프코스의 기획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반적으로 18호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 10페타르 정도의 면적은 있어야 한다. 32. 케빈 린치의 도시 이미지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4. 건물 33. 환경설계에서 연속적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와 관련이 없는 사람은? 3. 메카그 34. 조경가의 역할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대중의 미적 선호보다는 자신의 미적 상상력만을 중요시하는 예술가의 역할 35. 어느 도시의 인구가 10만인일 때 전시민이 이용하는 글린공원의 소요면적을 산출하고자 한다. 글린공원의 이용률 1-50 공원 이용자 1인당 활동 면적 50에미 유효면적률 50%일 때 소요면적은? 4. 20헥타르 36. 주차장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노예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역세권 개발 사업 37. 야생동물의 조사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야생동물이 만나는 곳을 에코톤이라 한다. 38. 다음 중 경관 영향 및 경관의 질평가에 있어서 전문가적 판단, 선호도 판단, 그리고 이 둘을 절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절충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다목적 계획 모형 39. 격자형의 도로체계가 가장 적합한 것은? 1. 고밀 상업 업무지고 40. 다음은 계획 대상지의 개발 여건을 스워트 분석한 결과이다. 위협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 지자체 간 관광지 개발 경쟁 심화 41. 경관 분석 방법이 지녀야 할 요건이 아닌 것은? 4. 주관성 42. 수지로염 방지 시설의 수지로염 방지 방법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 방법으로 구분된다. 다음 중 물리적인 처리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활성 슬러지 43. 상층이 나무 숲으로 덮여 있고, 하층은 관목이나 어린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은 살림경관의 분류상 어디에 속하는가? 1. 관계경관 44. 눈에 막막에 있는 시세포의 하나인 추상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매우 약한 빛을 감지한다. 45. 정투상도에 의한 제1각법으로 도면을 그릴 때 도면 위치는? 4. 정면도를 중심으로 평면도가 아래에, 우측면도는 정면도의 왼쪽에 위치한다. 46. 다음 그림과 같은 착시현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3. 포겐도르프의 착시 47. 다음 기하학적 형태 주제 중 그 상징성과 의미가 부드러움, 혼합, 연결, 조화를 나타내는 것은? 3. 포화 접선형 48. 조경식 재설계 도면에서 인출선을 뽑아서 표기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4. 수종성상 49. 시각적 선호를 결정하는 변수가 아닌 것은? 1. 생태적 변수 50. 다음 중 녹시율에 대한 옳은 설명은? 3. 특정 지점의 전망에서 녹지 요소의 정의율을 말하며, 보통 사진 면적에서 나타나는 녹지의 면적률을 사용한다. 52. 경관의 복잡성과 선호도의 일반적인 관계는? 3. 거꾸로 된 자 형태의 관계를 이룬다. 52. 경관 조직은 보통 구체적인 사물의 형태를, 일단 추상화시켜 형태를 재현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 추상화 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개체의 개성이나 속성을 구상화 과정에 의해서 추출해낸다. 53. 다음 중 위리시설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3. 놀이기구는 가능한 한 다양하게 많은 기구를 배치하도록 한다. 54. 먼제 폐색계에서 색상의 기준이 되는 5가지 색이 아닌 것은? 3. 흑색 55. 자연주의적 형의 특징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2. 감정적 56. 디자인에 있어 형태와 공간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공간 속의 두 점 또는 그 이상이 연결되어 이루어진 직선 계획 요소이며, 형태와 공간은 이것을 중심으로, 규칙 또는 불규칙하게 배열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는 무엇인가? 1. 축 57.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 면적의 얼마를 녹지로 확보하여 공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3. 1백분의 30 58. 단면의 표시기호 중 집안면을 나타낸 것은? 3번 59. 리어폴드가 계곡경관의 평가에 사용한 경관 가치의 상대적 척도의 기량화 방법은? 1. 특이성비 60. 다음보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상의 도시공원 면적에 관한 기준이다. 안에 적합한 것은? 3번 62. 집단직재기법을 적용하여 배식함으로써 수관위층화를 형성하고자 한다. 상층수관을 적절하게 형성할 수 있는 수종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 에이비즈 홀로필라 젤코버 세라타 62. 일반적으로 식재설계는 식물의 생리생태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식재해야 하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은? 3. 줄은 내까나 습지에 식재한다. 63. 무성번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영양번식에 의한 식물체는 종자번식에 비해 대량번식이 쉽다. 64. 파이너스 리기다와 주니오러스 리기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공통적으로 외래종이다. 65. 식재계획시 형토자생수종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될 수 없는 것은? 2. 대량 구입이 용이하다. 66. 다음 중 내풍력이 커서 방풍림 조성에 가장 알맞은 수종은? 1. 쿼커스 마르신 에폴리아 67. 이식수목의 지주설치 내용으로 틀린 것은? 3. 산발이는 견고한 지지를 필요로 하는 수목이나 근원지경 20cm 이하의 수목에 적용한다. 68. 관목을 이식할 때 멀칭을 하는 이유로 부적합한 것은? 4. 수분 증발 촉진 69. 일본 목련과 호박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4. 일본 목련의 한자명은 목란이다. 70. 수목을 차폐의 소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가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2. 차폐 대상의 질감 71. 다음 보기에 안에 적합한 용어는? 3. 기억 흡습수 72. 거친 돌 조각물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배경식재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작은 잎이 조밀하게 밀생하는 수종 73. 수령이 오래된 녹어수의 경우 줄기가 부패하여 공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다음 중 공동현상이 일어난 수목의 치유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공동의 충전재로는 콘크리트, 폴리우레탄, 펄라이트 등이 사용된다. 74. 정형식재의 기본 패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단식은 건물의 측면이나 연결 부위에 사용하는 수법이다. 75. 다음 수목 중 속생하는 잎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4. 파이너스 파비플로라 76. 천인은 개시시기에 환경 조건에 의하여 천이를 구분할 수 있는데 육상의 암석지, 사지 등과 같은 무기 환경 조건에서 전개되는 천인은? 3. 건생천이 77. 다음 중 학교 조경 설계 시 식물재료의 선정 조건으로 부적합한 것은? 1. 잎이나 꽃이 아름다운 외국 수종 78. 내한성이 가장 약한 수종들끼리만 짝지어진 것은? 4. 머칠루스 썬버기, 카멜위아 자포니카 79. 우리나라에서 낙엽성참나무류 중 천연기념물로 4곳에 지정되어 있는 수종은? 4. 굴참나무 80. 다음 중 개호동나무의 과명으로 적합한 것은? 1. 능소화과 81. 랭킨의 토합이론에 의하면 그림과 같이 운벽 뒤, 배또의 지표면이 수평의 경우 토합의 작용점은 어디인가? 3. 운명 높이의 1-3 지점의 수평으로 작용 82. 슬래그를 분쇄한 것에 8-12%의 소석회를 혼합하고 물 반죽한 후에 대기 중에서 2-3개월 경화시키거나 고압증기 가마에 경화시켜 만든 벽돌은? 1. 광제벽돌 83. 평판측량에 있어 2-3개의 기지점으로부터 미지점의 위치를 구하려고 할 때 이용하는 방법은? 1. 후반교회법 84. 다음 그림과 같은 도로의 수평 노선에서 극선장과 접선장의 길이는 각각 얼마인가? 1. 약 104.7m와 62.9m 85. 식재시 수목의 방안을 위한 조치가 아닌 것은? 3. 증산촉진제 살포 86. 백세포틀랜드시멘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보통 포틀랜드시멘트에 비하여 조기강도가 매우 낮다 87. 일반적인 금속재료에 대한 특징 설명 중 틀린 것은? 1. 연성과 전성이 작다 88. 다음 중 단순보의 모멘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모멘트의 크기는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중심에서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89. 다음 배수관거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일반적으로 관거의 접합은 평면상으로 간선과 지선의 관중심선에 대한 교각이 90도 일대 배수효과가 가장 좋다 90. 다음 중 재료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용접가스비는 직접 재료비이다 91. 공정표 작성 시 공정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전체 여유는 작업을 S로 시작하고 LFT로 완료할 때 생기는 여유시간이다 92. 다음 그림은 보의 단면을 도회한 것이다 연직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할 때 힘에 대한 강도의 비율로 맞는 것은? 로그한다 1. 1시 2분 3초 93. 그림과 같이 피가 같고 방향이 다른 두 힘의 점 A에서 발생하는 우력 모멘트는? 3. 2.4톤 M 94. 입찰과 관련된 용어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담합이란 경쟁사들이 협의하여 적합한 낙찰자를 미리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 방식이다 95. 건설 공사 표준 품샘의 수량 계산 시 최적 및 면적 구조물의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4.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용 큰 파이프 96. 목재의 함수율을 측정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값을 얻었다 함수율은 얼마인가? 2. 17% 97. 담장 시공에서 전도의 위험성 고려 시 가장 중요한 것은? 2. 풍화중 98. 다음과 같은 양단 고정보의 단부 휘모멘트 값은? 2. 99. 다음 중 흙의 수익을 얻는 것이다 성질에 관한 산출식으로 틀린 것은? 1. 100. 축적 이로만 우리나라 지형도에서 990m의 산정과 510m의 산중턱간에 들어가는 계곡선의 수는? 1. 4개 101. 다음 농약 중 비선택성 제초제는? 4. 페러카티클로라이드 액제 102. 담자 길뇨에 의해 발생하는 수목병은? 3. 잔나무 털녹병 103.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한 총공사비가 최소가 되는 가장 경제적인 공기를 말하는 것은? 2. 최적 공기 104. 다음 보기는 옥시테트라사이클링과 관련된 설명이다 안에 적합한 것은? 4. 5 105. 다음 목재 중 클레오소트 유 주입 시 내구년안은? 가장 길지만 무처리제의 경우는 내구년안이 가장 작은 것은? 4. 단풍나무 106. 소나무제 선충을 매개하는 솔수여 마늘소의 월동충태는? 2. 유충 107. 다음 중 이용자 관리에 있어서 이용지도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공원 녹지의 손상 108. 수목식재 후 설치하는 지주목의 장점이 아닌 것은? 2. 수간의 굵기가 다양하게 생육하도록 해준다 105. 공사 현장에서는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반드시 재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중 재해 예방의 원칙과 관련된 설명이 틀린 것은? 3. 사고와 손실과의 관계는 피현적이다 110.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수목의 피해 현상을 보이는 해충은? 4. 닭지나방 111. 참나무 겨우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감염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겨울이다 112. 다음 중 해충조사 방법이 아닌 것은? 3. 축차조사 113. 겨물바구미 성충강제를 위하여 유제를 천배로 희석하여 10a당 140리터를 살포하려고 한다 논 전체 살포 면적이 80a일 때 소요되는 양량은? 3. 1120 114. 다음 중 굴착작업의 안전조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지층이 상해한 토질의 굴착시 지지층의 사면 안식각이 그 위지층의 사면 안식각보다 작아야 한다 115. 아스팔트 포장의 파손 부분을 사각형 수직으로 따내고 보수하는 공법으로 포장이 균열되었거나 국부적 치마 부분적 방리일 때 적용하는 공법은? 1. 패칭 공법 116. 수목의 병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잔황균에 의한 빗자루병은 번나무류에는 걸리지 않는다 117. 공원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의의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4. 행사를 통하여 입장 수입을 증대할 수 있다 118. 다음 반응에 관여하는 세기는? 1. 탈진균 119. 목재놀이기구의 내용 연수는 몇 년으로 보는가? 1. 심년 120. 병의 진단에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은? 1. 표징 119. 목재놀